한참을 빼는 열OO 뭘 좋아? 당리고압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쁘럼... 의사님¡ 그래도 28일까지만큼 쌀 잖아요 흠흠 아 봐, 안 맞아 알겠지 너 뭐 안 맞아 이 자세한 생일은 아, 네... 왠지... 흠 내일이 왜씩이라고? 응 다음은 아니였어? 이 타마저 왜 이렇게 빨리 쎄다? 이렇게 단속을 딱 올리는 건 진짜 많이 있지 않나? 위장? 위장 같다? 응, 그럼 나는 내가 경찰서 얘기했을 때는 나한테 그럴걸요? 응? 그런? 나는 경찰서 얘기했을 때는 나한테 그럴걸요? 응? 그럴걸? 내가 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경찰서 얘기했을 때는 나한테 그럴걸요? 이거 밥이 해놓으면 되긴 한데 점심 먹느냐, 장갑 먹느냐? 점심인 것 같던데? 점심 먹느냐, 정답 먹으렴 점심으로 먹으러 왔기 가온도가 차가질이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비밀하고 비비스로 하는 것도 싸우고 있어요 아, 이제 실크란을 날끼면서 그날 방문하는 날은 LH에서 2개로 나눠 끓이니까 4백개 잡고 그럴까요? 그렇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밥값을 뺄러? 있습니다 네 몇 개 붙어야만 해? 어, 얘가 스트레스 같지 않아요? 9개가 아픈데? 하나 둘 셋 셋 넷 아, 둘 셋 넷 네 네 2개 아오 진짜 맛있다 이거 꽉도 안키구나? 꽉도 안키구나? 대파! 대파!